여기 있으면 얘 따뜻해지겠네 와 이거 좋다 보죠 시작할까 저도 전 이미 혜윤윤이 틱톡에서 시작을 해버렸어요 이거 너무 예쁘게 한 번 봐 내가 아는 거 같아 자 언니 이제 알려줘야지 진짜 처음에 언니 이 노래는 안 좋아 산파텔미 여기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여기서 시작 열 그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하트 어떻게 둘이서 만들던가 하세요? 나 이렇게 할 테니까 둘이 이렇게 하세요 실건이다 왜 반대로 해? 아니 처음엔 이거라며 왜 이거라며 이걸로 할거야? 아니 몇 명이 뒤에서 계속 이렇게 하길래 아 이렇게 했어 아니 이렇게 맞추자 하는 건가? 사실 그런거 여행이 이거 각자 이거 각자 이거 각자 이거 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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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해봅시다 해볼 수 있어요 가브데브 어? 무반으로 한번 해볼게 시작 시작 정말 이상한데 미안해 잘했어 잘했지 잘했지 이건 또 뭔데 여러분 인플루언서의 삶이에요 이게 알려줘 이것밖에 없어 아 이 필터를 계속 써야되는거야? since א 뭐하지 나 이제 이정도만 하고 사먹을까? 빨리 찍읍시다, 여러분. 안녕, 안녕.